크아어잡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누구세요? 샷거리가 또 있었네? 샷건아, 샷건아 봐줘 넌 거기서 살아라 난 여기서 살테야 좋아아아아어어어... 짜아! 으아아아아아아 아앜 우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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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것은 바로 드라마라고 하지 하하하하하하하 한방에 깨는 것인가 이렇게 좁은 구간에 너무너무 사람 많아 이정도면 끝났겠지 오우 진짜 많다 아 이문이 아니군 막 환원이다 보니까 길이 어디여 이제 에너지 없기때문에 조심해야돼 아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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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큰일날뻔 했어 지금 에너지가 없다고 에너지가 없다고 오오오오 탄도 없네 니콜라 그 사람을 봤을 때 오우 오우 어떻게 도와줄까 루켓 후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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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아니 왓츠 탐정 탐점주게 탐점주게나 아 헉 뭘 뭐지 아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어휴... 내 특전복장 내 특전총 니콜라! 뭐지? 락슈미가 맞았다 알았다 너는 꺼내줄 이리 와 아직 들어있어 너무 늦어 우리가 할 수 없지 내가 할 수 없지 흠 흠 흠 흠 흠 흠 전우여 함께 가자 막 챕터인가?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왔군 아라스토어! 하마야 고맙다 너는 돌아올 것 같았다 아라스토어! 아라스토어! 아라스토어 아라스토어 어구 아라스토어 너희들이 아라스토어 아라스토어 우리는 우리의 정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건 거짓말이야! 한일, 아마, 이해하실 수 있겠지? 그리스나, 이것은 저의 결과를 찾지 않는다. 저 형의 이한일에 자, 자, 자 아, 이거 맞았네 죽여지 마 연속 공격! 짧게 훌악 와, 절나 세다, 진짜 받아나!! 아, 저 밑에 뭐 있었는데? 저걸 죽었어야 됐어 아 나 저 저 저걸 저걸 죽었어야 됐어 아 밑에 저거 모다가 에이 자 에이 에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에이 hos 어 니 역 으 원하자 무릎으로는 이렇게 기다리 relief 왜, 아리스터드? 당신은 우리의 왼쪽을 외계를 하신다. 나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회자들, 생산을 잃어버렸고 인도의 인생을 잃어버린다. 사람들의 인생을 잃어버린다. 하나의 인생을 잃어버린다. 제 이름으로서는 제 이름으로 주신 예수님.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의 죄에 의해할 수 있는 시간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너의 그런 쪽으로 이를 갖게 되었을까? 제 그런 쪽으로... 제 그런 쪽에 아름다운 건 당신이 더 죄일지 않더군요. 어떤 원이 제 아들? 제 아버지? 전부 다 아예? 제 아버지? 제 아버지? 제가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뇨의 혐읍. 그들은 그들과 함께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제 아름다운... 아버지... forgive me. 아름다운...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당신은 이 삶을 지켜봅니다. 당신은... 당신은... 저는 항상 알고 있었다. 그 가족들의 사회를 살렸다. 아버지, 내 손으로 죽였다. 하지만, 어린이... 너는 그런 짓을 받지 않았다. 내가 어떻게 이놈의 삶을 죽였을까? 하여튼, 하여튼, 위원장님께. 이 모든 방법은 흥미로운 것이다. 나! 우리의 모든 원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할 것이다 더 많은가 더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? 내 아들 내 삶을 끝냈지 못해 오더의 기반이 흔들릴까 봐 오더를 지키기 위해서 이세베우 그리고 카운솔 얘는 그냥 버림받는 거네 억지로 다가오는 거네 억지로 다가오는 거네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너는 너는 그녀를 함께할 수 있겠지 정의가 일어나고, 합성될 수 있어야 너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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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시작하자, 그들과 함께 이 생활을 살아가자 버림받고 전우야 미안하다 전우야 전우야 전우, 갈라헤드 론던가 다 찾으러 왔어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전우, 갈라헤드 들으실 수 있습니까? 전우, 갈라헤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뭔가 사단이 났다는 얘기 아냐 전부 다 괜찮아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제 친구들 도구가 마셜의 법을 전혀 전달했고 전국이 전혀 전달할 수 없을까 전국이 당부할 수 없을까 당부할 수 없을까 지금의 히어로익이기 때문이지 저는 롱슈니의 정의에 따라서 땅농때가 이를텔라 그리고 아는 나은 난 갈라헤드가 없어